아... 아... 쌈은 한 입에 먹어야 되는데..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의가 정말 맞는 닥터린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볼 문장은 쌈은 한 입에 먹어야지라는 문장이거든요. 모르고 막 논아 먹는다. 그럴 때 여러분이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.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. 와우! 집중이 좀 안 되기는 하지만 문장에 집중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쌈은 한 입에 넣어야지 중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자, 시작! 잘하셨습니다. 자, 일단 쌈은 항상 안에 밥이 들어가 있잖아요. 쌈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중국어로包饭이라고 하고요. 이 빠오 자체가 여러분 생긴 것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생겼죠. 네, 싸다. 쌈에다. 이런 뜻 가지고 있습니다. 치오는 그냥 연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야오는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로도 사용이 되죠. 이 거오 한 입에 치샤취.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. 치 먹다죠 여러분. 근데 샤취, 방향부어까지 같이 더해지면 이거는 파생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된 거죠. 먹어서 내려가는 거. 쌈은 한 입에 넣어야지라고 해서 여러분이 막 빵진취를 생각을 하시면 그냥 막 넣는 게 돼버려요. 한 입에 먹어야지라는 게 원래 본뜻이기 때문에 이 거오 치샤취 를 쓴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쌈을 중국어로包饭이라고 한다라는 거 두 번째, 먹는 거에 삼키는 것까지 더해서 선명하게 전달할 때 치샤취 라고 쓴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 쌈밥은 어떻게 한다고요? 그렇죠. 이 거오 치샤취. 안녕. 안녕하세요. 包饭就要이口吃下去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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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包饭就要